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더워서 물 한 번만 마시고 해도 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방금 노래 어떠셨어요?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CD를 준비했는데 호흡 많이 해주신 분들 저희가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호흡 많이 하신 분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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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CD를 놔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준비된 지량이 얼마 없어서 죄송하구요 네 앞으로도 저희 플래시 꼭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가 휴가철이에요 네 네 휴가철 계획은 잘 채우셨나요? 휴가 휴가 안가세요? 네 네 더울대의 건강 조심하시구요 이번 휴가 재미있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터넷에 플래시 검색하시면 저희 플래시 검색하시면 저희 플래시가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플래시가 많이 검색해서 가입해주시고 저희 플래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두 곡 들려드릴거에요 네 카라 선배님의 스텝이랑 그리고 엄정하 선배님의 페스티벌 노래 들려드릴텐데요 다 아시는 곡이니까 호응 많이 해주실거죠? 네 감사합니다 그럼 카라 선배님의 스텝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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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